근데 이제 이번에 김태현 말 중에서 좀 심각하다고 보여줬던 게 뭐냐면 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너 왜 옛날에 그 엠빗된 뉴라이트 거기에 학자 명단에 이름 올렸냐 그랬더니 뉴라이트는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랍니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제일 잘났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정권을 잡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그렇게 당당하면 근데 아니래요 또 자기는 지금 왜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없대요 뉴라이트 인사들이 웃기는 거죠 김영석도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지들도 지들도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공개는 못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는 뉴라이트 정권이다 그러니까요 이름도 뉴라이트당으로 바꾸고 유라당 유라당 이렇게 바꾸는가 그렇게 대놓고 하면 좋겠는데 차라리 승부가 되죠 그럼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여줄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뉴라이트 정부를 구성하긴 하는데 아닌 척 하려고 아닌 척 하려고 애를 맞습니다 김영석도 자기가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 다 아니라고 그래요 뉴라이트들이 다 자기는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럼 누가 뉴라이트일까요? 누구예요 누구? 윤석열? 아 진짜 윤석열은 뉴라이트라는 의미도 모른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뉴라이트네 아 전혀 모르니까 네 그걸 모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밀정으로 이름 날렸던 김순호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경찰 뭐 네 경찰국장 됐죠 그랬던 네 그런데 김순호가 밀정이었다는 사실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을 지금 소환조사한다고 합니다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도둑이야 라고 외치면 그냥 잡아가는 거죠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불의가 정의를 단죄하고 네 또 악의 선을 응징하는 그야말로 뒤집힌 세상이 온 거죠 이야 참 충격적이죠 이게 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공정성 정의 이런 걸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네 이거는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국가 방해 파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반국가 세력인 거죠 진정한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일당이죠 네 참 정말 밀정들이 온갖 정권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중동 지역에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더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전투기 100대를 띄워가지고 그냥 갖다 때려버렸더는데요 네 헤즈볼라도 방격을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지대에서 전쟁이 좀 확대되고 있고 네 격화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이란도 조만간 보복에 나서갈 수 있고요 네 이란도 계속 그 기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 네 모든 곳은 미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폐색이 터지자 네 무리하게 정의병을 빼서 본토 공격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네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실제로 미국이 만든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그런 말들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본토 공격해도 돼 네 뭐 그런 것도 허용을 해줬고요 네 그전에는 허용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원래 앞에 사는 말과 뒤에 사는 행동이 둘 다 달라요 아 특히 이스라엘 그런 거죠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지고 맨날 평화회담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마치 중동평화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폐당 같은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원조만 안 해주면 전쟁 끝납니다 무기만 안 대주면 네 무기를 다 대주죠 얼마 전에도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를 또 군사장비를 이스라엘에 지원해줬거든요 미국이 네 그것만 만약에 안 했다면 중동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네 평화는 실현됐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일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대로 지면 패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유럽에서의 패권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패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를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집값을 놓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무슨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마담이죠 왜냐하면 해리스가 사실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대통령에 도전했을 때는 경선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를 미루고 싶은데 독자적으로 내세워서는 승부가 안 되니까 일단 바이든을 시켜놓고 낙마시킨 거예요 야 이거 큰 그림인데요 그럼 제 추론인데요 낙마시키면서 바이든이 지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경쟁 없이 대권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논마가 있었군요 트럼프가 쿠데타라는 거 아니에요 짜고 친 거다 저것들이 짜고 친 거는 맞는 거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다면 해리스는 결국 지금의 강경세력들 전쟁을 지속시키고 확대하기를 원하는 강경세력들의 얼굴마담이다 이렇게 봐야죠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한 시간 싸대기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제가 활동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추석선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민족위원회에서는 촛불집회 때마다 탄핵 스티커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평화촛불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네 추석선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bit.ly.2024추석선물 네 피디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탄핵 100일 총력운동을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끝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계엄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공격이 또 아주 극에 달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생은 지금 파탄지경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100일 안에 윤석열을 끝내자 이렇게 해서 국회를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싸대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탄핵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신석열 교 bliss